야구야구 김용준입니다. 메이저리그의 오전 3선승제 시리즈에서 1차전 승리팀은 71%가 다음 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2차전까지 승리하고 2연승을 하면 그 확률은 88%로 높아지는데요. 2연승을 한 팀이 홈팀이었을 경우는 91%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다저스는 오늘 경기를 승리했다면 91%의 확률을 잡을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샌데고가 반격에 성공함으로써 1승 1패에 동률이 됐습니다. 어드밴티지를 가진 팀이 1,2,5차전을 홈에서 하고 3,4차전을 원정에서 치르는 포맷에서 1승 1패를 안고 홈으로 간 팀은 다음 시리즈 진출 확률이 67%로 산술적으로는 샌데고가 유리한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 경기가 더 기대됐던 부분은 매일 통산 3000K를 이미 달성한 다르비슈와 메이저리그 20번째 3000K를 앞두고 있는 컷쇼의 레전드 대결이었기 때문인데요. 둘 다 델러스에 거주하기 때문에 오프시즌 때 종종 만나 캐치볼을 하는 사이인 둘은 지난해 4월에 2경기 연속 대결에 1승 1패를 나눠가진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7경기 성적이 5승 1.54였던 컷쇼는 샌데고를 상대로 45경기 23승 9패 2.03이라는 엄청난 강세를 보이는 투수였는데요. ERA 2.03은 샌데고를 상대로 47경기에서 2.01을 기록한 톰시버에 이어 역대 2위에 해당되는 기록이었습니다. 한편 3위는 두 번의 노이튼 호론을 모두 샌데고를 상대로 달성한 린스컴으로 린스컴은 2.20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다저스의 강하기로 소문난 다르비슈 역시 경기 후 다저스에게 잃힌 것 같았다고 한 6위닝 오실점 한 경기를 제외하면 9경기 ERA가 1.93에 달할 정도로 다저스 상대의 강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는 투수점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샌데고가 1회 초 마차도의 솔로옴런으로 선취점을 뽑아내자 다저스는 이래말 곧바로 프리먼이 동점 솔로옴런을 때려냅니다. 다저스는 이외에 먼시가 다시 다르비슈를 상대로 솔로옴런을 날리는데요. 원래는 3구 3진으로 끝났어야 할 타석이 심판 덕분에 계속 이어진 먼시는 다르비슈가 매치전에서 큰 재미를 본 높은 코스의 슬라이더를 받아쳤습니다. 하지만 어제 4회 이후로는 오히려 경기 내용이 더 좋았던 샌데고는 오늘 1번 타자로 기용된 김하성이 행운의 내안타로 나간 3회 초 소토와 마차도의 연속 적시타로 2대2 동점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샌데고는 계속된 무사 2-3로에서 땅볼로 한 점을 얻는데 그쳤고 3회말 다저스는 트레이터너가 오늘 경기 팀의 3번째 솔로옴런을 날려 3대3 동점을 만들게 됩니다. 다르비슈는 토론토를 상대로 5인닝 4피 홈런 5실점을 기록한 2016년 디비전 시리즈 2차전에 이어 포스트 시즌에서 2번째 3피 홈런 경기가 됐습니다. 다르비슈는 포스트 시즌에서 3인닝 연속 홈런을 막고 승리를 따낸 최초의 투수가 됐습니다. 6회말 샌데고는 그라테로를 상대로 프로파가 적시타를 날려 다시 4대3을 만들었지만 그리샴의 스퀴즈번트 시도를 그라테로리 완벽한 홈송구로 무력화시켜 다저스도 더 이상 실점하지 않게 됩니다. 커쇼가 80구를 던지고 5인닝 3실점으로 내려간 반면 5인닝 3실점을 기록하고 88구를 던진 다르비슈는 6회 마운드에 또 올라오는데요. 하지만 안타 2개로 무사 1,3로에 몰린 후 마운드를 내려가게 됩니다.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올라온 투수는 지난해 한신 타이거즈의 마무리였으며 마무리로 쓰기 위해 2년 1,100만 달러로 영입했지만 데뷔전이었던 개막전에서 볼렛 볼렛 폭투 못 맞는 공으로 무사 만루를 만들어놓고 교체돼 샌데고의 시즌 출발을 꼬이게 만들었던 로버트 수아레스였습니다. 하지만 9월부터 달라지기 시작해 포스트 시즌 2경기를 포함한 최근 15경기 성적이 15와 3분의 1이닝 23K 무실점이었던 수아레스는 저스틴 터널을 삼진 개빈 럭스를 병살타로 잡고 무사 1,3로를 무실점으로 탈출했고 그리샴의 아쉬운 수비가 있었던 7야말 2,3 알루 또한 무실점으로 막아내고 2인닝 무실점을 보태는 결정적인 활약을 합니다. 기세가 오른 샌데고는 와일드카드 시리즈에서 13타석 무출루였다가 어제 2안타를 때려냈던 크로네너스가 8회 트라이넨을 상대로 5대3으로 달아나는 솔로 홈런을 때려냈고 헤이더가 2020년 8월 15일 이후 처음으로 포아웃 세이브를 만들어냈는데요. 완벽하게 부활했음을 오늘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헤이더는 정규 시즌에서 끝내기한 탈을 맞고 지난해 디비전 시리즈에서는 시리즈 결승 홈런을 맞은 바 있는 프리먼에게 9회 말 2사우 2루타를 맞았지만 더 흔들리지 않고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샌데고 이적 후 첫 9경기에서 6과 3분의 2인닝 8볼렛 13실점의 악몽과 함께 미러키가 보낸 트로이의 목마로 불렸던 헤이더는 이후 10경기에서 볼렛 하나만 내주며 무자책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제 5와 3분의 1이닝 무피안타 무실점에 이어 오늘도 4이닝 무실점을 보탠 샌데고 불펜은 최근 푸스테 시즌 4경기에서 11과 3분의 1이닝 사피안타 무실점을 기록하며 가을의 대반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샌데고는 불펜이 소화한 이닝이 휴스턴과 필라델피아 다음으로 적을 정도로 멜빈 감독이 불펜을 무리시키지 않았습니다. 다저스 로버츠 감독과 저스틴 터너는 올해 가을이 지난해와 가장 다른 점에 대해 올해는 컷쇼가 있고 컷쇼의 상태가 좋다는 이유를 제시했는데요. 그러나 컷쇼는 오늘도 날카롭지 못하며 가을에 약하다는 이미지를 벗지 못했습니다. 정규 시즌 통산 ERA가 2.48인 것에 비해 포스트 시즌은 통산 4.22에 달하는 컷쇼는 2020년에는 5경기 4승 1패 2.93의 활약으로 월드시리즈 우승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어제 클레빈저를 공략한 이후 샌데고 불펜에게 완벽하게 막힌 다저스는 오늘도 솔로홈런 3개를 제외하면 득점권 8타수 무안타에 그치는 등 타선이 제 몫을 하지 못했고 아킬레스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트레이터너의 수비 불안이 나타났습니다. 김하성은 4안타 하나와 함께 5타수 1안타를 기록했지만 김하성이 출루에 성공하면 득점이 만들어지는 샌데고의 공식은 오늘도 통했는데요. 김하성은 포스트 시즌 득점 순위에서 현재 6득점으로 1위에 올라 있습니다. 다만 몸쪽 싱커에 대한 약점을 노출함으로써 다저스 투수들의 집요한 공격이 예상됩니다. 탈락 위기에 몰리지 않게 된 샌데고는 내일을 쉬고 모레 샌데고에서 열리는 3차전에 머스그로브를 당겨 쓰는 대신 정상적으로 스넬을 등판시키기로 했고 다저스는 타일러 앤더슨이 아닌 토니 곤솔린을 3차전 선발로 예고했습니다. 2016년 월드시리즈 7차전에서 17분에 경기 중단을 불러온 비는 컵스에게 도움이 된 바 있는데요. 오늘 2시간 55분에 경기 지연을 불러온 비는 애틀란타에게 도움이 됐습니다. 어제 와일드카드 4팀 중 유일하게 패한 홈팀이 됐던 애틀란타는 오늘도 잭 윌러를 만나 고전했는데요. 3회까지 공 27개를 던지고 첫 아웃타자를 모두 범타로 처리하는 등 5회까지 5이닝 4K 1피안타 무실점으로 무시무시한 피칭을 했던 윌러는 그러나 4-4구가 눈물의 씨앗이 됩니다. 6회 아웃카운트 2개를 잘 잡고 못 맞는 공과 볼렛으로 2-4-1-2를 내준 윌러는 울슨, 라일리, 다노에게 3연속 적시타를 맞고 3점을 내주게 됩니다. 울슨의 안타는 일루소 스킨스가 처리했어야 하는 타구였으며 라일리의 타구는 타구 속도가 55마일로 윌러에게는 불운한 3-7점이었습니다. 애틀란타의 선발로 나선 카일로 아이트는 올해 유일한 20승 투수라는 타이틀이 득점 지원을 잘 받은 덕분이라는 말을 쏙 들어가게 만드는 역툴을 선보였는데요. 6이닝 6K 2피안타 무실점 피칭을 통해 팀의 3대0 승리를 이끈 라이트는 2020년 포스트 시즌 데뷔전에서의 6이닝 7K 3피안타 무실점 승리에 이어 포스트 시즌 2승째를 따냈습니다. 두 번의 6이닝 이상 무실점 승리는 프리드, 스몰츠, 버덱과 팀 공동 3위로 애틀란타는 글래비니 4번, 스티브 에이버리가 3번을 달성했습니다. 수비에서 필라델피아와 차이를 증명한 애틀란타는 지난해 포스트 시즌에서 대활약을 했던 매치기 토미존 수술을 받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민터, 이글레시아스, 젠슨, 트리오가 3이닝을 무실점으로 틀어막았습니다. 에인젤스가 거져준 이글레시아스는 2적 후 29경기 27과 3분의 1이닝 1자책 0.33이 됐고 시즌 중반까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며 본인의 활약을 장담했던 저를 뻘쭘하게 만들었던 젠슨 또한 9연속 세이브 성공과 12이닝 17K 1실점을 이어갔습니다. 모레 열리는 3차전에서 두 팀은 필라델피아가 놀라를 일찌감치 예고한 반면 애틀란타는 스트라이더가 나서더라도 긴 이닝은 못 던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